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 30일 정도의 캐스트를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될 때는 30일이 아마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수능 전에 거의 마지막 캐스트일 것 같은데요. 특란도 모의고사 30일 필승활용법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제목은 거창합니다. 거창하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환절기야. 그래서 일단 감기 같은 거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 또 시험이 가까이 오니까 잠이 안 온다거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좀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라도 극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남은 기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캐스트를 준비한 거예요. 30일 동안 우리가 막판 뒤집기, 역전, 필승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좀 이슈들도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학습법도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특모라는 거는 제 커리상에 있는 특란도 모의고사를 말하는 건데 제가 올해 시즌 1, 2 파이널까지 모의고사가 26회 정도 출간이 되었어요. 모두 출간이 되었고 파이널이 현재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들이 매우 중요하잖아, 지금은. 근데 일부 학생들이 30일 정도 남았는데 이미 뭐 안 된다, 이제. 음, 때려치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학탐구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달 정도 동안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일 수가 있고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과학탐구야. 물리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란도 모의고사는 이렇게 시즌 3개로 시즌 1이 6회, 시즌 2가 10회, 파이널이 10회가 있어서 혹시 안 푼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면 26회니까 뭐 거의 1일 1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자, 제가 좀 이슈도 좀 얘기하면서 한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이 막판에 너희들이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 활용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기출을 다시 봐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EBS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세 번째는 1일 1모 이런 것들을 많이 묻던데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게 어떤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자, 30일이 남았거든. 30일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부 잘하던 친구들도 기출 문제들 다시 한번 쭉 풀어오면서 정리하면 좋겠다. 특히 잘하는 친구들이 좀 더 그런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특히 잘하던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30일 남겨두고 기출을 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 관성이 생겨. 지금까지 잘해온 친구들은 작년 고2 때도 기출 문제를 풀고 고3 올라오면서도 풀고 재수행들이라고 하면 또 풀고 막판에 또 풀잖아요. 문제를 거의 외웁니다. 그럴 경우에 수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똑같은 문제 안 나오죠. 유사한 상황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킬러에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중급 수준 또는 중하급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괜히 그렇게 문제를 외웠을 때 수능에서 유사 문제가 유사 그림이 딱 나오잖아. 그럼 기출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설정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관성대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 기출을 정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상 문제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걸 마무리할 때 왜 수능을 잘 보는 게 목표인데 잘 풀리는 거 가지고 테스트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EBS를 지금 안 풀었는데 풀어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0일 남은 상황에서 EBS를 푸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BS가 반영되는 건 맞아. 50% 반영이 되는데 일단 물리학이라는 거는 킬러 반영이 잘 안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수특, 수환에서 킬러 반영이 안 된다. 두 번째는 EBS에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가원 감수에 딱지를 이렇게 딱 차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제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매우 떨어집니다. 효율 면으로 따진다면 별로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EBS 같은 경우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다 반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특단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의고사에 EBS는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지금까지 안 푼 사람들은 풀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1일 1모가 어떻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1일 1모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왔어. 개념도 잘 듣고 기출도 열심히 공부하고 킬러 공부도 막 하고 모의고사도 6평 전에도 풀고 9평 전에도 풀고 9평 이후에도 차분하게 풀어왔어. 이런 친구들은 참 잘해왔죠. 그렇죠? 지금 마무리 지을 때 1일 1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보다 진짜 극단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회차를 늘리는 것보다 상급 킬러 문제들을 직접 정리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풀이법을 직접 정리하면서 손으로 써보고 빠르게 머릿속으로 이걸 돌리는 훈련을 하는 게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금 1일 1모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이 정도만 감을 유지하면서 약점 찾는 방식으로만 활용하시면 되는데 1일 1모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지금 그 수준까지 못 갔어. 지금 2등급도 나올락 말락해. 그리고 공부를 잘 못했어. 그런 체계적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의 현 상황에서 폭발시켜야 돼요. 막판에 포텐을 터뜨려야 돼요. 이 1일 1모는 지금까지는 포텐이 터지지 않았고 체계적 공부가 안 됐을 때 그 포텐을 수능에서 빡 터트려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일 1모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만으로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효율을 내야 돼. 그런 친구들은 지금까지 과탐의 시간을 많이 못한 친구들이 많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모의고사에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 마치 이 안에서 나온다. 이 실모 안에서 수능 문제는 출제될 것이야. 다양한 예상 문제들이 들어있겠죠. 그럴 경우에 1일 1모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학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겠죠. 하루에 한 번 하고 이걸 너희들이 되게 간단한 모의고사 쉬운 모의고사로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모의고사로 하고 배울 게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일 1모를 할 때는 그런 막판 뒤집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일 1모를 했으면 좋겠고 최상위 학생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아도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 모의고사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학습할 거리가 있는, 학습 거리가 있는 걸로 그리고 효율이 높은 거 학습 거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쓸데없는 문제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로 진행을 해야 돼. 높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하면서 실모 연습도 하고 이럴 때 1일 1모를 추천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난도 모의고사를 이제 공부하지 않은 대상을 잠깐 얘기를 하면 대상으로 따지면 특모를 지금 다 풀지 않았어. 이제 특리니 이 말이 좋겠네요. 특모를 진행하지 않아서 시즌1도 풀지 않았어. 이런 특리니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립. 괜찮은데? 특난도 모의고사를 풀지 않는 특리니들. 그런 친구들이 막판대 짓기를 위해서 이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풀어온 사람들은 계속 뭐 꾸준히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 특난도 모의고사를 내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네, 풀어도 될까? 네, 한 번도 안 봐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런 친구들은 시작하세요. 네, 30일 동안 너희들한테 후회 남지 않는 학습이 될 겁니다. 알겠죠? 막판대 짓기를 할 수 있어요. 필승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특모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징은 나올 만한 것들만 넣어놨어. 나오지 않을 것들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지역적인 것도 이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난이도는 비교적 높아요. 상급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1컷이 평균적으로 한 42점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42점 정도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부족한 타임어택 연습을 좀 할 수가 있고 끝난 다음에 공부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 방향성들이 중요하잖아요. 6평, 9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EBS 모두 반영이 됐어요. 수특, 수능완성, 그리고 연계교재는 아니지만 EBS 파이널까지도 좋은 문제들을 반영을 해서 제작이 된 모의고사가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포텐을 터뜨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퀘스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나는 주문할 게 있어. 바로 그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 각오. 그냥 쉬워서 그냥 대충 풀고 그냥 점수보 좀 나왔네. 채점하고 나니까 볼 건 별로 없고 그런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너희들이 포텐을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특난도 모의고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왔어.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공부 좀 안 돼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 푼 다음에 아우 이거 아니다. 이거 나 못 풀겠다. 아 이건 아니야. 아 죽을 것 같아. 아 뚝배기가 깨지려고 해. 그런 사람들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 내가 지금 강민웅 선생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짜 참고 꿋꿋하게 이기면서 수능까지 가서 응? 수능 전날 나의 실력을 최고로 높여서 당일날 최고의 점수를 얻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각오를 가진 사람들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활용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활용법. 자. 좀 특이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공부를 좀 그동안 제대로 못해가지고 1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30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4페이지 냄새도 못 맡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1, 2, 3를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즌 1은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냐면 엔제처럼 활용했으면 좋겠어. 시험을 보지 마. 알겠죠? 시험을 보지 말고 엔제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풀어보는 거야. 시간 정해놓지 않고 천천히 풀어서 내가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들을 구분하는 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를 구분하고 아는 문제들도 강의를 수강해. 엔제처럼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미리 한번 풀어보고 아 안 되는 것들 체크한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는데 강의를 쭉 보는데 모든 강의를 수강해. 엔제처럼 풀고 엔제로 풀고 강의를 풀 수강하는 방식. 왜 그러냐면요. 시즌 1을 이용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개념 강의 듣듯이 문제 풀어주는 걸 보고 거기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시즌 1은 아무래도 시즌 2, 3보다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문제들이 반복되는 유형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강의를 촬영할 때 시즌 1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핵심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시즌 2, 3에서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지? 기억나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서 확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즌 1은 마치 너희들이 개념 강의를 듣듯이 개념 강의를 듣듯이 풀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 시간을 재고 풀지 말라고. 알겠죠? 시간 노노. 시간 재고 풀지 말고 엔제처럼 풀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 6회짜리잖아요. 6회짜리.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회차씩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활용법은 1일 1모를 기본으로 합니다. 1일 1모를 기본으로 하셔서 활용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26회니까 30일 전에 시작한다고 하면 4일 정도 정리할 시간도 좀 남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확보도 좀 하셔야 돼. 너희들이 풀어볼 때 한 30분 넘게 풀겠죠. 실제로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엔제처럼 푼다고 하면. 모르는 것들 공부할 때 또 한 한 시간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강의 수강할 때 또 한 시간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3, 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공부 안 했다면 지금 그렇게 몰빵해서 하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다른 과목들은 모르지만 물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학습 시간을 확보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풀로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시즌 2, 3를 실전처럼 풀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즌 1을 활용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는 제가 1년 동안 특란도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푸는 걸 주변에서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욕하는 친구가 별로 없잖아. 도움이 되었다. 학습에 많은 기여를 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4페이지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특란도 모의고사에는 그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고사에서 쓰였던 스킬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모두 구현을 했고요.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빠르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이 다 진행되는 것이 바로 특란도 모의고사예요.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 같은 거 들을 시간이 없을 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특란도 특강을 시작합니까? 실전 300 어떻게 시작을 해요?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죠. 진짜 물리 시간이 많다면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물리만 하면 돼 내가 그런 친구들도 있죠. 물리만 하면 다른 거 다 1등급이야. 그런 친구들 이외에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로 그냥 다 대체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시즌2 시즌2가 10회나 돼요. 시즌2로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10회 정도를 봐봐 시간이 30분으로 잡으면 조금 막막해요. 이거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 극단적인 방법인데 시간을 조금 더 약간 좀 느슨하게 파이널 가지고는 30분 동안 풀더라도 얘는 조금 플러스 알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시간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연습을 좀 하는 거지. 알겠죠? 플러스 알파를 좀 해서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잡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괜찮아. 뭐 감각 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뒤에 파이널에서 10회 정도에 30분 동안 딱 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훈련하면 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로 약간은 조금 느슨하게 실전 모의를 치르는 거죠. 실전 모의를 치룹니다. 예. 그러면 아마 공부를 했어도 점수가 초반에는 잘 안 나와요. 막 20점대 나오기도 하고 뭐 1등급인 친구도 30점 초반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네. 특나도 모의고사는 공부를 이 모의고사로 공부를 차분하게 해나가기만 해도 실력이 향상되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출제될 만한 것들을 예측을 해서 그걸 반복시키는 스타일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반드시 늘어요. 공부하시고 시즌2는 시간을 약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 점수도 그 점수를 린의 점수로 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했지만 조금 더 느슨하게 했지만 그걸 점수로 하고 이걸 또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를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풀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알겠지? 하루에 하나씩을 풀어나가면서 내 실력을 조금이라도 높인다 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시즌2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즌3라고 하는 파이널이죠? 파이널도 10회입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을 30분 동안 딱 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30분을 정해서 문제를 풀고 그래도 1등급 수준도 40점 초반에 나오는데 만일 너희들이 효과가 대단히 높으면요. 1등급 이상의 실력 즉 최상의 실력까지 가게 되면 시간을 약간 줄여서 시간이 줄여서 풀란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강에서도 이거 진행을 했을 경우에 뭐 3분 남았다 이 정도는 아니던데 3분 정도 남았다 4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이런 친구들도 생깁니다. 근데 남는 걸 기대하지는 마 알겠죠? 그거는 이제 약간 고인스 고인스 고인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좀 그렇고 거의 끝까지 남지 않을 거예요. 항상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 수능으로 가게 되면 수능에 압박감이 있잖아. 수능은 일반적으로 특단도 먹여서 쉽거든요. 그러나 평소에 니들이 공부할 때 수능에 압박감을 가지면서 실전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압박감을 어떻게 학원에서 시험을 봐도 그런 압박감은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걸 난이도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단도 모의고사가 어렵게 구성이 된 거야. 압박감까지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그 압박감을 갖는 거죠. 타임어택으로 그 압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들보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아 또는 너무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고 계산이 더러운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계산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30분 동안 너희들이 현장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난이도를 통해서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포기하지 말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최대한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찾아내가지고 발본 세거나 내가 아는 것들은 다 풀어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파이널 시험을 진행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한 다음에 점수도 확인하고 공부도 하시면 돼요. 점수는 너희들의 평균적인 6평, 9평 점수보다는 4, 5점 가량 낮게 나올 거예요. 예, 괜찮아.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거야. 불안해하지만 알겠죠? 시험이라는 거는 뭔가 완성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 수능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완성돼서 수능 보러 가는 애들은 착각한 바보들 빼곤 없어요. 그래서 지가 잘했다고 착각해가지고 보고 나면 망하는 그런 친구들 빼놓고 아, 나 완벽해!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시험 딱 보면 되겠어. 예, 점수는 별로예요. 알겠죠? 그건 착각한 애들이나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고 진짜 막 괴롭게 막 아,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냥 보고 오는 게 최고의 효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특히 이 시즌 3격인 이 파이널을 공부할 때는 실전풀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실전풀이법 요즘에는 그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시험을 보는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의 실력이 있으면 시간은 남고 다 풀 수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멘탈이 나가지 않게 훈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자, 실전풀이법을 잠깐 얘기할게요. 첫 번째 알려주는 몇 가지 팁들이에요. 첫 번째는 끊어읽기를 하셔야 돼요. 쉼표하고 마침표가 나올 때 끊어읽으라고 끊어읽으면서 그 전 문장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알겠죠?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있고 그림에 있는 거 그냥 말로 설명해주는 조건들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끊어읽기를 통해서 필요한 조건을 그림에 표시합니다. 그림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 수능 30년의 역사 동안 그림이 없는 물리 문제는 열 문제가 안 돼. 알겠죠?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표라도 있습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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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또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 표시를 해.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표시를 했으니까 표시할 수 없는 것들 있죠? 표시가 불가능한 것들만 밑줄을 그어. 알겠죠? 밑줄. 표시하기가 너무 불편한 어떤 문장이 있다. 무슨 무슨 에너지는 무슨 무슨 에너지 몇 배다. 뭐 이런 것들은 쓰기 어려우니까 밑줄 긋고 그림에 표시해.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야 할 때는 그림과 밑줄만 가지고 문제를 다시 읽는 거예요. 밑줄만 다시 보고 그림만 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이게 기본이야. 조건을 놓치지 않는 기본. 두 번째 이 15분 이 15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15분을 기준. 음 처음에는 15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습을 해. 좀 이따가 조금 더 이 실력이 늘어나면 15분이 약간 당겨질 수 있는데 뭐냐면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내가 아는 문제들을 다 풀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괜히 잡아야 되는 문제들은 잡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은 패스하라는 거죠. 그게 앞부분에도 있잖아요. 10번대 초반대의 뉴턴역학의 킬러 준킬러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다 도전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럼 바로 넘어가셔야 돼. 바로 넘어가세요. 이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누는 거야. 네? 전과 후를 나눠서 15분 전에는 내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두 번 읽으면 안 돼. 알겠죠? 15분 전에는 15분 전에는 두 번 읽기를 금지할게요. 요것만 좀 지켜줘도 생각보다 너희들이 도움이 좀 됩니다. 두 번 읽기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읽다가 다시 읽어야 돼? 그럼 패스. 문제를 읽다가 다시 읽어야 돼? 패스. 이런 식으로 15분까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막힌 것들 다 제외하고 체크해놓고 쭉쭉쭉쭉 4페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4페이지 가면 17번 문제가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고 아닌 게 나올 수 있지. 17번에 무슨 전자기유도가 9평에 또 나오고 이랬잖아요. 풀 수 있는 또는 특상 같은 게 자신이 있어. 그런 것들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잖아. 17번까지 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18, 19, 20번 중에 뉴턴 역학이 두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 내가 자신 있는 스타일이 나왔다라고 하면 풀어보는 거야. 15분 안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패스 패스. 뒤에 킬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패스 패스를 하고 남은 15분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15분 전에는 두 번 읽지 않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풀고 두 번 읽으려고 하면 바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15분 이후에 이제 꼭 명심할 게 있어. 남은 문항수를 세주세요. 15분이 됐을 때 세. 5분 됐을 때 세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서 뭐 할 건데? 일곱 문제 남았네 5분. 일곱 문제는 좀 오바네요. 세 문제 남았네. 뭐 세서 뭐 해 그거. 남은 문항수를 15분에 헤아렸으면 좋겠어. 15분까지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쭉 넘겨가지고 남은 문항수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 알겠죠? 남은 문항수가 6개다. 딱 기록을 하란 말이야. 평소에 항상 이렇게 특히 여기 30분 동안 이거 했을 때 여기 15분 딱 됐을 때 남은 문항수 수능에서 5문제가 남는다면 특난도는 7개, 8개 남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기록을 해.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남은 15분의 계획은 항상 5문제입니다. 5문제를 내가 풀어내겠다. 15분 동안 5개만 풀겠다. 물론 6, 7개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일단 5문제를 풀어내면 남아있는 5문제를 풀면 내 등급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그래. 알겠어?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15분이 딱 됐어. 그때 5문제만 딱 푼다고 하면 그걸 풀고 시간이 한 문제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평소 네 등급은 뽑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8문제 남았는데 8개 다 풀겠다. 그 정도면 이미 3등급인데 그 녀석은. 15분 됐습니다. 8개 남으면 거의 3등급인데 8개 다 풀려고 한다면 3등급이 8개를 어떻게 다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지 말고 8개 남았으면 5개만 풀자. 그러면 아마 킬러 스타일은 잠깐 보류해두고 나머지를 좀 더 정교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걸 다 맞추면 아마 걔는 평소 등급을 확보할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그걸 잘 훈련을 했다면 남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하나를 더 풀어서 한 등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길게는 얘기 안 할게. 이 정도만 좀 지켜줘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어떤 뭘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 자꾸 중구난방 한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그러잖아. 그런 친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끊어왔기 항상 훈련하시고요. 15분 전에는 두 번 읽기 금지 15분 이후에는 다섯 개만 계획한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줄 수 있어. 14분, 13분 이런 식으로 좀 줄어나갈 수 있어. 일반적인 1등급 학생들이 15분이 됐을 때 열다섯 개를 풀고요. 남은 15분 동안 다섯 문제 정도 남아서 그걸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인스들은 15분 정도면 거의 열일곱 개까지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남은 15분 동안에 세 개 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 그 수준까지 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못 갈 수도 있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이 안 되더라도 수능은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쉽지 않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다 소화하려면 진짜 집중하시고 자꾸 집중력이 튕기려고 할 때도 계속 풀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남은 30일 동안 파이팅 하셔서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웅의자들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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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